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유방센터 문영곤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의 제목은 유방암 환자의 추적검사 및 가족검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암에 걸리면 안 좋은 소식이죠. 아주 슬픈 소식이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훨씬 치료 성적이 좋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은 5년 생존율인데요. 국내 여성에서 생기는 주요 암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 유방암은 제일 최근 자료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암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치료가 되고 있는 암이고 즉 많은 유방암 생존자들이 계시다는 거고 또 유방암이 이제 국내 여성에서 발병률 1위 암이 됐죠. 그러면서 유방암 환자들의 수는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방암 생존자들 그러니까 치료를 마치신 분들이 매년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검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가족들이 어떻게 검진할 것이냐 제일 핵심적인 것은 환자가 가족성 유방암 즉 가족 유전을 통해서 유방암이 잘 생기는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1차적인 절차고요. 그러면 모든 환자들이 다 그런 검사를 할 것이냐 그렇진 않고 특별한 이유 예를 들어서 아주 젊은 나이에 걸렸다든지 또는 뭐 남자인데 유방암에 걸렸다든지 유방암이 양쪽에 왔다든지 또는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되게 많은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면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검사를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검사를 받게 되면 그 검사에 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변이가 없으신 분들은 일반인과 똑같이 이렇게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변이가 확인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가족들도 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검사에서 변이가 확인된다면 남들과 달리 좀 더 세밀한 유방암 검진 MRI 같은 검사들을 포함한 유방암 검진을 받으시는 게 본인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이가 없는 분 그 환자가 변이가 없다면 당연히 가족들도 변이가 없을 것이고 환자가 변이가 있어도 가족 중에서 2분의 1은 변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없는 분들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받아도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 다만 가족 중에 아주 유방암 환자들이 많은 경우라면 그 경우는 변이가 없더라도 좀 더 위험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유전적인 특성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검진을 잘 챙겨서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가족 검진 외에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검사를 하겠죠. 첫 번째는 수술 부위 주변이나 반대편 유방 즉 유방조직에 새로 병이 재발하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런 거를 국소재발이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 다른 한 가지 검사는 전의를 보는 검사입니다. 전의라는 거는 수술 부위 주변에 재발하는 게 아니고 멀리 번져가서 다른 장기들 예를 들어서 뼈, 폐, 간 이런 부위에 재발하는 것을 전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전의를 보는 검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 부위 주변에 생기는 국소재발을 보는 검사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국소재발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결국 유방을 검사하면서 그 주변까지 같이 보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이 권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양쪽 유방 만약에 부분 절제를 했다면 양쪽 유방이 될 것이고 전 절제를 했다면 반대편 유방에 엑스레이를 하고 진찰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에 치밀 유방이 있으시다면 초음파 같은 다른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고요. MRI는 아직까지 저희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일반적으로 유방암이 국소재발할 위험도가 아주 높은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MRI를 시행했을 때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전의를 보는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가족검진과 국소재발을 보는 검사는 사실 슬라이드 한 장씩으로 끝을 냈었는데 그 이유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저의 의학적인 근거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전의를 보는 검사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각하는 상식과 실제 의학적으로 연구 결과로 나오는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2세 여성이 유방암 1기로 진단을 돼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환자처럼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인 경우는 길게 약을 먹거나 표적치료를 하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초기 몇 달간의 치료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고 항암치료가 끝나고 나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인 초기 치료가 되겠죠.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나면 환자는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듯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해서 주치를 만나고 또 진찰을 받고 또 평소에 궁금하시던 거 물어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과 진료도 보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대부분 다 아주 많은 검사들을 병행하면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도 꽤 많은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폐를 보는 검사, 뼈를 보는 검사, 또 다른 복부나 뭐 이런 다른 부위 장기들을 보는 좀 더 복잡한 CT나 MRI 검사, 또 다양한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병원 따라서 다르지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쭉 받으면서 병원을 다니는 과정을 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여성한테 생길 수 있는 최종 결과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계속 병이 재발하지 않고 완치되는 경우 두 번째는 병이 실제로 불행하게도 재발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완치되는 이런 경우들이라면 즉 앞으로 병이 전혀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라면 이 기간 동안 했던 이 많은 검사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겠죠. 당연히 만약에 환자 스스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100% 내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당연히 병원에 다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게 비용도 들지만 그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시간과 노력 이런 것도 상당하고요. 또 제 외래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사를 해놓고 결과 보러 가기 전날이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검사 자체가 주는 불안감도 상당합니다. 또한 검사들이 대부분 이제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 방사선에 노출되는 그런 손해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장점이라면 검사 결과가 괜찮은 경우에 이제 일시적으로 안심이 크게 되면서 불안감이 없어지는 그런 정서적인 장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완치될 걸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런 검사를 안 하겠죠. 문제는 이 재발하는 환자들 이 재발하는 환자들은 검사를 해서 재발을 빨리 찾으면 이득을 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제일 오늘 깊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실제로 20년도 전에 그런 임상시험이 충분히 돼 있는 것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환자들을 천명 이상의 많은 유방암 환자들을 여러 기관들에서 동시에 참여를 시켜서 겨냥적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겨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쭉 따라가면서 이제 결과를 보겠다는 거고 미래의 결과를 무작위 배정이라는 게 중요한데 무작위 배정은 무계군에서 우리가 의사들이 정해서 이걸 배정하지 않고 임의로 배정되도록 해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랜덤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을 때 둘 중에 어떤 군들에서 더 잘 치료가 되는지를 보는 게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무작위 배정이 됐냐면 한 군에서는 진찰하고 유방 액스레이만 찍었고요. 다른 한 군에서는 뼈도 보고 폐도 보고 혈액검사도 하고 이런 지금 우리가 하는 아주 복잡한 검사들을 진찰과 액스레이에 추가로 해서 이렇게 쭉 추적을 했던 겁니다. 즉 한 군에서는 전의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한 군에서는 전의검사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 비교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치료되는지를 본 거죠. 실제로 검사를 열심히 하면 무증상으로인 상태에서 재발이 진단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보다 증상이 없을 때부터 재발을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검사를 한 군에서는 이렇게 무증상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검사를 안 한 군에서는 병원에 예약되어 있는 사이사이에 이 전의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즉 검사를 하면 빨리 찾는 것은 맞는데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놀랍게도 이 두 군이 재발을 빨리 찾건 찾지 않건 최종적인 생존 기간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 두 군의 그래프가 완전히 서로 겹치고 있죠. 이 말은 재발은 빨리 찾을 수 있지만 환자들을 더 오래 살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재발을 빨리 찾은 게 환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비슷한 연구가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역시 천명 이상의 여성들이 참여해 주셔서 12개 병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발까지 열심히 검사를 한 게 지금 까만 진한 실선이거든요. 열심히 검사를 하면 재발은 더 빨리 찾는 게 분명합니다. 이 연구에서도. 하지만 총 생존 기간에서는 이 두 군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즉 이 연구에서도 검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더 환자들이 생존 기간 측면에서 이득을 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발을 빨리 찾는데 왜 치료 결과는 똑같을까요?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전의가 되고 나면 여기서 말하는 재발들은 다 전의를 말하는 겁니다. 국소재발은 우리가 빨리 찾아내면 그만큼 더 깨끗하게 뛰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소재발은 빨리 찾는 게 도움이 되지만 전의는 재발하더라도 전의를 우리가 뿌리 뽑거나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의가 발생하고 나면 병이 최대한 진행하는 걸 늦춰주고 그다음에 환자의 증상을 덜 힘들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식적인 치료라고 하거든요. 이 고식적인 치료는 결국에는 어느 순간되면 치료가 듣지 않고 병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즉 뿌리 뽑을 목적의 치료가 아니라면 언제 찾으나 그 결과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검사를 열심히 한다면 더 빨리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고식적인 치료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더 빨리 치료를 했을 때 사망까지 기간이 훨씬 연장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증상이 없을 때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이 재발 이후에는 사망까지 기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재발까지 기간이 단축돼서 정체 생존기간은 똑같은데 이것만 늘어나 보이는 우리 눈에 착시라는 거죠. 그런 결과들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자를 더 길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반대로 검사를 많이 하면서 고식적인 치료기간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치료들이 아무리 우리가 고식적인 치료를 고해도 환자의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굳이 굳이 미리 찾아내서 삶의 질만 감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런 전의검사를 해드리는 게 현실인 거고 그 주된 목적은 결국 환자가 안심하도록 하는 목적이거든요. 당신은 지금 병이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는 그런 목적인데 마치 이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검사를 정기적으로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치료가 잘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져서 결과적으로 마치 검사를 열심히 받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내 병의 치료에 도움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권하는지 한번 보죠. 제일 유명한 전 세계의 진료건고안이 크게 미국의 진료건고안과 유럽의 진료건고안인데 두 진료건고안 둘 다 환자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전의를 굳이 찾아내기 위한 검사 그게 영상검사에건 혈액검사에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들을 해서 환자한테 도움된다는 근거를 아직까지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임상시험 자료들이 워낙 오래 전이라서 20년도 더 된 거라서 최근의 자료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 2000년대에 치료받은 환자들 중에서 전의가 발생한 한 400명 정도의 환자의 자료를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비교적 최근에 치료받았던 환자들에서도 검사를 많이 하면 더 빨리 진단되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환자의 생존기관이나 이런 것들에서 환자한테 직접적인 이득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여러 연구들에서도 검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환자의 생존기관이 더 늘어나거나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최근에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 병원의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가 유방암학회의 생존자 연구회가 주축이 돼서 저희 병원에서 주관기관을 받고 있고 국내에 아주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연구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치료받은 여러 기관의 아주 대규모 데이터를 만들어서 병원마다 또 의사마다 다 검사하는 패턴이 다르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검사를 많이 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보일 건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환자들은 실제 현 시점에서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저희가 전의검사가 가지는 의의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 드리고 동영상 자료나 브로셔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 드리고 나서 환자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환자의 의견에 맞춰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면 환자의 삶의 질이나 어떤 환자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도움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향적 연구는 저희 서울대병원과 보람해병원 그리고 삼성의료원 이렇게 세 기관만 참여하고 있고 구양적 코어트에는 아주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저희가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수술 부위 주변의 재발은 정기적으로 확인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족검진은 환자가 유전성 유방암이 아니라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받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의검사는 수술 부위 재발을 보는 검사와는 달리 만약에 환자가 증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추적 중에 검사 없이도 특별한 증상이 생긴다면 그때 돼서 그 부위에 대해서 적절한 검사를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이 전의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결과들이 나올 거지만 현 시점에서의 전 세계적인 진료검고안들은 많은 전의검사를 한다 그래서 환자한테 더 도움되는 건 아니라는데 다들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수술 이후나 항암치료 이후에 물어보시는 게 제가 재발할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은 저희 연구자들이 어떤 환자 집단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집단 내에는 재발한 사람도 있고 재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몇 퍼센트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개인한테는 사실은 0% 아니면 100%죠. 내가 재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중간하게 그 사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0%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오늘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전의를 보는 검사를 더 많이 받는다고 내가 더 잘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만약에 홀몬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에 필요해서 주치의들이 처방하는 약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잘 챙겨서 복용하는 게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음식을 특별히 가리지 말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고 운동,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땀을 흘리는 운동을 챙겨서 하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유방암 생각이 시도때도 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자꾸자꾸 떨쳐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 그래서 한 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생각이 되는데 그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본인 치료에 도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0%일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지내시는 게 이 병의 치료에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치료받으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기운내시고 열심히들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